계세요? 잘 찾아왔네 자기야, 자기야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죠? 평생 이식받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니까요 저기 어, 내가 가나 말기야 길어야 한 달 어? 농담이시죠? 내 눈, 이 집 내 세상 넘겨줄 사람은 아무 둥 없어 약속해 주세요 딱 한 번뿐이에요 비방실장 비방 하나 말해줄까? 미안합니다 그냥 죽기 전에 몸성할 때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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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